이번엔 광장의 왼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니 자석에 이끌리듯 한 곳의 매장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6번 카메라 이번엔 직접 나선다. 긴 다리 쭉쭉 뻗어 성큼성큼 명품 매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매장 앞엔 이미 입장 대기줄까지 만들어진 상태. 명품 한번 구경하기 힘들다. 카메라의 힘을 빌려 매장 안으로 먼저 발을 들여놓은 6번 카메라. 근데 뭘 나눠준다? 뭐 나눠주시는 거예요? 쿠폰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이요? 쿠폰 번호요? 10% 추가 할인? 추가 할인 쿠폰이예요. 할인은 32% 추가 할인 쿠폰입니다. 개점 첫날을 맞아 이곳 역시 특별 추가 할인을 단행 손님들 발길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가방 코너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아주머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신 모양. 가방부터 자포와 의류까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품들. 과연 고르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매장 한켠. 꼭대기에 붉은 색을 칠한 진열대가 손님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었는데. 클리어름? 아하, 창고 정리 제품. 클리어런스. 기본 50%부터 균일가로 해서 할인법이 굉장히 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아, 할인법이 제일 큰 게 50%나요? 네, 저희는 50% 할인. 그럼 이번 2월 상품이구나. 저희는 본사 정책상 1월 상품은 한정 수량 이상 입고가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울렛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울렛 제품도 따로. 지금 아까 보신 제품도 아울렛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건 미처 몰랐다. 아울렛이라고 무조건 2월 상품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아울렛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상품도 구비되어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어때요? 그쪽 벽면은 백화점에서 입어야 돼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쇼핑 노하우. 저렴한 제품은 창고 정리 코너를, 희소성 있는 제품은 전용 상품 코너를 찾아라.